적인줄 알았어 비와 전공 잠깐만 잡았죠 한 명 한 명 한 명 잡았죠 하나 차량이 옆으로 오고 있더라구요 델타 오른쪽이 델타 오른쪽 구석에 있어서 여기 수석구강이 아니라 아냐? 아! 있잖아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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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30km 30km 아. 진짜 스테프다. 어, 이번말고 2번에서 저거네. 2번에서? 어, 2번에서 저거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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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갑니다 델타 들어왔어 요청이 안돼 이거 델타 지붕에 있는거 같은데 저거? 델타 지붕에 엎드린 놈인거 같애 델타 지붕